바로 시작. 너한테는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너한테는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나가세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뭐. 야, 나네. 이건 연기가 한 것 같은데. 뒤에서 으르르 나오니까. 나와, 나와. 알잖아, 알잖아. 불타오르네. 형태야, 형태야. 들었을지 모릅니까? 들었을지 모릅니까? 몰라요, 이거. 다 해버리는데? 아이고, 불타오르네. 미쳐네. 아, 그렇지도 모릅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뭐 한 거예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랜드벨베. 아니야, 아니야. 덤덕, 덤덕, 덤덕.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좋아се. 아, фак. racuse.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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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줬라. bestse in the box fuck your mess. 우리 보이브룩은 SF9이 강합니다. 오, 섹시! 오, 섹시! 아, 섹시! 고, 고! 고, 고! 고! 저기 언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거 시작하면 저도 하죠. 이런 거 하면 한다잖아, 다크야. 이런 거 시작하면 저도 하죠. 기선제 하면 한 번 하세요. 기선제 하면 한 번 하세요. 기선제 하면 한 번 하세요. 탁구에도 한답니다. 탁구에도 한답니다. 탁구에도 한답니다. 와! 저기요, 저기요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지금 올림픽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바꿔 하자. 바꿔 하자. 저희가 안무 중에 퍼포먼스 하는 게 있는데 엄청 커요. 저희 이제 단차로 나왔고. 이제 사람 단차로. 준비했습니다. 빛나잉이냐? 빛나잉이냐? 이거는 이름은 트랜스포머. 갑시다. 벽은 버 позже. 이리 한번 불러. 허리에서 발기 했다. 앞에선 뭐. 자, 파이씨익 세븐에잇. 아, 연기했어. 1, 2, 3, 3, 4, 4, 5, 5, 6, 7, 8, 2, 3, 4, 5, 6, 7, 8. 아 양궁아 이게 합치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얼굴을 탄탄하게 잘 이렇게 했네 재윤 씨 지금 보면 남미 댄스가 얼굴을 봐서는 약간 남미 댄스와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얼굴은 되게 차분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관련 공정원은 뭔지 한 번 무슨 춤을 춘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남미로 해외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는 좀 흑역사인데 뭐지 뭐지? 남미로 이제 처음 간 거라 팬서비스 차원에서 남미가 열정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열정에 맞춰서 뭔가 섹시한 춤을 좀 준비해서 갔는데 차마 눈에 감지 못한 춤 왜요 왜요? 너무 야한데 괜찮아요? 아니 저희가 말로 만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기본적으로 뭐 재윤씨가 춤을 많이 춥니까? 일단 궁둥스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맞아 그 궁둥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합니다 오 구애 궁둥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자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저 시원화당에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멤버님 괜찮으세요? 네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여기 뱅 하는 거 네 카메라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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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은 어 뱅 춤 부터 뱅 와 이거 진짜 여기 열세대가 있는데 자 파이팅 자 자 주세요 여기 남미야 여기 오 오 오 오 카메라 카메라야 백 백 백! 여기도 한 번! 아! 여기도 한 번! 어! 줌 줌! 죽인다 죽인다! 잘한다! 남미를 잡으면 없겠네! 대단하다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멋있다! 약간 작정한 것 같아. 오 진짜. 대단했어요. 지금 많이 놀랐어요. 지금! 남미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좀 넘었어요! 넘었어요! 넘었어요!